안녕하세요. 번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에 칼리 리눅스 2019년도 두 번째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모예킹을 할 때, 기타 취약점 분석을 할 때, 포렌지 분석을 할 때, 리버싱 분석을 할 때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CD 형태의 리눅스 기반의 종합 도구입니다. 만약 이전의 1버전을 포함해서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 경험상 이것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다보면 다른 도구들이 일부 안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업무상 계속 유지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큼은 학습을 할 때는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변화한 것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 툴 업그레이드라는 보이십니다. 우리 칼리 버그 트래커 체인지 록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어떤 도구들이 업데이트됐고 어떤 도구들이 실제 패치가 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버전들이 지금 현재 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들, 업그레이드라고 써 있는 거, 이 버전들이 일부 도구들이 업데이트 됐거나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슈 보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것보다 더 자세히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로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버전이나 아니면 새로운 도구들이 업데이트 된 것들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한 데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보다는 칼리니우스 넷헌터,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구동되는 라이브 이미지들이 일부 좀 많이 릴리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넷서스 기반에서만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갤럭시 탭이나 이러한 갤럭시 이미지들, 이런 태블릿 이미지들이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바일 기반에서 칼리니우스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칼리 넷헌터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리니우스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이킹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구들 업데이트 사항들을 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